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실업률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정상화될 때 이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 그 지표는 유의성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사실 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전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또 은근히 수혜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XX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추석 연휴를 맞은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 결실을 수확하는 추석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요즘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전만 거듭하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위해서 오늘 장군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의도 야전사령관 신한투자증권 이선협 이사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야전사령관이시잖아요. 별명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딱 제 성격에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항상 돌격 앞으로를 많이 했었고 또 여의도 내에서는 나름 좀 이제 항상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뭐 예를 들어서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도 제가 만들었었고 태조이방원 이게 뭐죠? 뭐 우리가 태양광 조선 이사전지 방산 원자력 그게 태조이방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아마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침체 온다고 하셨을 때 그것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주나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는 변압기도 업계 최초로 이게 주도준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봉장 같은 그래서 조금 이제 용감하게 돌진하는 그런 사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사실 좀 이렇게 이사님께서 좀 외모가 좀 선이 굵으셔서 기갑 사단장 같은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덕장 약간 지장 같은 느낌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눌 게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미국 8월 CPI가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3년 반 만에 또 최저치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안정됐으니까 비컷하지는 않을 것 같다. 0.5%포인트 내린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냥 이제 0.25%포인트만 내리지 않겠느냐 좀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25가 시장에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 0.5로 일부러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만큼 경기 둔화도 침체라는 의미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체 침체도 아닌 거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0.25가 좀 더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대 진입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주거비가 조금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주거비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7, 8월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흔히 얘기하면 바캉스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호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호텔비가 주거비로 오더라고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렌트비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레저라든가 호텔비가 따로 있고 그 안에 또 OER이라고 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중에 집세를 놓을 때 어떻게 놓겠습니까? 라고 설문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항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서도 호텔이나 레저 쪽이 이번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레저 쪽 요인이 반영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OER, 즉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중에 집세를 놓을 때 좀 더 높게 놀 수 있다는 이 얘기는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요즘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민자가 들어가도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집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집세를 낮춰놓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한 것들이 좀 영향을 준다. 이런 정도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어떤 팩트라고 보여진다면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 물가가 2%는 안정됐다는 것 자체에 우선적인 포커스를 둘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미국 중앙은행, 즉 FOMC에서는 이를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9월 FOMC, 9월 17일 우리 추석 연휴 거의 막바지에 열리게 되는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팍팍 내릴 것이냐 아니면 찔끔찔끔 내리면서 좀 높은 금리 수준을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종착역이죠. 왜냐하면 이 금리 내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인 게 뭐냐면 금리를 얼마만큼 내릴 거냐가 연준이 바라보는 경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금리를 내릴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제로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에 쭉 내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는 경기 침체는 아닌데 현재 금리 레벨이 너무 높아서 와 이 정도면 경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의 목을 조이고 있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금리 레벨을 금리 현재는 5.5%잖아요. 5.25에서 5.5% 이거를 이제 정상 수준까지 정상 수준으로 하면 물가를 감안했을 때 물가를 조금 옥죄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2.5%니까 여기서 약 1% 정도만 올리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1% 중립 금리 수준인가요? 그러면 지금 5.5%니까 한 3.5% 정도까지 내려줘야 정상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내릴만한 어떤 스케줄로 가는지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나온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점도표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후자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금리를 수직으로 쫙 내리는 이런 흐름보다는 나름대로 3.5% 정도까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그래서 금리가 현재 물가 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과잉 긴축한 부분을 돌려주는 수준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제 판단대로 혹시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시장이 길게 봐서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게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올까 그리고 온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경기 침체일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판단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게 또 발표되는 지표마다 고용 지표 재고 관련 지표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 그 지표들마다 다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이게 우리가 경기 침체를 판단해야 되나 약간 막막한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는 건 결국 실업률이 급등을 해서 즉 우리가 해고를 당해서 그 해고 당한 분들이 이제 월급이 없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없게 되면 수요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극감을 하고 그 수요 극감 때문에 또 기업들은 수요 극감에 대비하게 해서 사람을 또 자르고 또 잘린 분들은 또 돈을 못 쓰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걸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이 현 상황에서 즉 미국에서 해고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실업률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실업률이 이미 급등해서 나오면 이미 늦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실업률이라는 게 가장 경기 후행 지표이다 보니 사실은 주식장에서 관점에서는 조금 이걸 보고 대응하면 늦다 보니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혹시 향후에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미리 한번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특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미국의 2년물, 2년물이 역전이 되고 이게 다시 재역전이 돼서 정상화될 때 이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는 유의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잘 맞았다지 지금도 잘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를 표현하면 국제 10년물과 2년물이 있으면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재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2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2년물은 미국의 통화정책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기준금리와 2년물이 연동해서 내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될 정도로 실업률이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사실 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전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지난 3, 4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와 관련된 모든 어떤 부분들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글로벌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 인구가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첫 번째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까지 또는 트럼프 때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민자들을 너무 막았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1945년생 우리로 얘기하면 이걸 베이비 부모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산업 여꾼이셨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몇 병만 명씩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 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지 않겠어요. 이건 뭐냐면 경기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아시겠지만 바이든 때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걸 안 받았으면 물가가 더 올랐을 거거든요. 그런데 불법 이민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우리는 항상 이전에 있었던 장당 금리가 역전 내에서 경기침체가 왔었을 때는 항상 사람이 남아 돌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사람이 일단은 여지껏 남아 돌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통 경기침체가 또 오기 전에는 그 앞전에 경기침체가 오기 전에 수요가 너무 강해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과하게 해놨을 때 이 과한 설비 투자를 구조조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자르는 건데 이번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과한 설비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공급이 부족했었던 이유. 그게 공급망의 어떤 훼손.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 있는 데서 반도체가 안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던 거지 실제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요에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을 적었다가 늘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도 과한 설비 투자가 없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될 때 미국의 기업들이 또 재고가 많다라면 그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재고를 처리하려면 재고를 처리하는 동안은 공장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 세워놓고 일문건 다 팔릴 때까지 내가 공장 돌릴 필요 없어. 이래야 되는데 재고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미국은 항상 고용해서 해고를 할 때 항상 먼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먼저 취해요.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일단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근무 시간을 줄여요. 일단 우리가 24시간 일했는데 24시간 너무 많구나. 8시간 일했는데 1시간 좀 근무를 줄여보자. 라고 해서 일단은 근무 시간을 줄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임금을 깎아요. 아니 이게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임금 좀 깎아보지라고 하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추가 고용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고용을 새로 안 할게.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고까지 가는 건데요. 이번에 나왔었던 미국의 비노업 부분 고용주표를 잘 보시면 노동 시간도 늘었어요. 0.1시간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당 임금도 전월 대비 0.4% 늘었어요. 이건 되게 큰 수준인 게 0.3 이상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의 수준인 거니까 늘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경기가 일부 둔화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비노업 부분 고용주표가 원래 10만 명 나와야 되는 게 14하면 2천 명 나왔고 또 전달 두 달 정도가 이제 나름대로 비노업 부분 고용과 관련해서 좀 감이 그렇죠? 수정치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현 수준에서 경기 침체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먼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경기 침체는 이사님께서 봤을 때는 한동안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전의 장단기 금리 역전과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고용이 괜찮다. 그리고 과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재고도 많이 쌓이지 않았고 또 노동 시간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알기로 실험률이 한 4.2% 정도 미국이 4.2%죠. 나오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실험률은 아니다. 4.5가 자연실험률이에요. 4.2면 완벽한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냐면 최근에 이 논란이 굉장히 불거진 가장 큰 이유가 샤멜 룰이라는 것 때문에 썼어요. 샤멜 룰이라는 법칙 자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지난 12개월 동안, 즉 지난 1년간의 실험률 대비해서 최근에 석 달 동안의 실험률 차이가 0.5% 이상 차이 나면 샤멜 룰이라는 게 작동을 해서 이게 경기 침체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1년간에 있었던 실험률은 역사상 최저 실험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왜곡돼서 왜곡돼서 말도 안 되는 실험률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데 600만 명이나 부족한데 무슨 사람을 자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실험률이 나왔는데 그 수준에서 4.5도 경기 호황이 아니라 아주 괜찮은 실험률이에요.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런데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워낙 밑에 깔렸던 게 너무 밑에였기 때문에 그 0.5라는 게 작동해서 그런 거지 실제 실험률 자체는 여전히 완벽한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자연실험률도 못 미치는 아주 완벽한 고용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현재 실험률 이런 건 알겠는데 이 정도 고금리면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고금리는 굉장히 물가에 비해서 제약적인 수준이거든요. 이걸 장기화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렇죠? 이대로 냅두면 지금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둔화되는 수준에서 이 정도 고금리면 고금리면 시간을 두고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간단한 게 뭐냐면 이거를 버티지 못하는 거 버티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금리를 정상 수준까지 밟아주는 쪽으로 가면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착률 또는 아주 강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연준의 이중책모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목적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인데 고용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물가도 2%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통화 정책도 이번에 금리나 사이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그렇게 늦게 들어간다고 볼 수 없으니까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좀 해리스에게 우세하게 끝난 것 같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 토론만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해리스라는 분이 좀 우세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라는 분이 밀린 거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해리스라는 분이 잘했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트럼프라는 분을 제가 애널리스트 시점부터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바뀐 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를 내는 것도 똑같고 욱하는 것도 똑같고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는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번에 공약이 일관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던 그냥 트럼프 그대로였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해리스라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일이 쌓여 있었죠. 이분이 이런 어떤 기자에게는 처음이고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참 노련하게 잘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해리스가 기존에 비해서 구체적인 자신만의 해리스 표 경제 정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토론을 잘하고 잘 싸우긴 했는데 구체성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증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향후에 성장을 이룰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현재 해리스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시장에 이끌겠다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당신께서 스스로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게 제일 크겠죠. 이분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시면 사실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말씀드리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제 몇 가지 정책이 나온 걸 보면 미국에서 주택 300만 원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장 정책은 아니지만 수혜주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분은 좀 규제가 좀 많으시잖아요. 일단 세금도 많이 거둘 거고 부자 증세도 굉장히 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 물가와 관련된 규제 이런 게 정도가 크다라고 판단되는데 일단은 해리스라는 분의 특징이 우리 증시 입장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냐면 이분은 규제가 곧 정책이에요. 근데 이 규제가 중국에 대한 규제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해리스라는 분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와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분은 기술 규제를 많이 하세요. 기술 규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런 산업은 너희들이 못 들어와 라고 규제를 하는 거고 트럼프는 통상이니까 중국과 무역적자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거 많이 사주면 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수출하는데 그거보다 중국이 더 많이 수입만 해주면 상사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이미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때 IRA를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를 규제해줘서 우리 배터리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AI 때문에 전력 산업을 키울 때 변압기라는 산업을 중국을 규제를 해줌으로써 우리 변압기가 되게 좋았던 거잖아요. 반사 이익들은 얻었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해리스라는 분이 나오셔서 나름대로 중국의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말고 그 이상으로 연어 산업을 중국 미국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라고 선을 그어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들어갈 때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관련 사업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해리스라는 분의 어떤 특성을 우리는 역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혹시 되신다면 어떤 산업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우리가 그 수의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새롭게 기존의 배터리가 올랐던 만큼 변압기가 올랐던 만큼 또 다른 주도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에 이어서 정책적인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AI 반도체라든지 우리 배터리도 그렇고 전력 관련 주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를 들어서 이건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새롭게 집을 지면 그 안에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보일러가 한국 기업이 거기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몰랐네요. 그런 것들.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일러라는 게 기계였었잖아요. 기계였을 당시에는 독일이 1위였는데 이게 뭐 컨덴싱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한국이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집 지을 땐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미국이 집을 짓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구나. 또 당연히 미국이 새로운 집을 지으면 가전제품을 살 거잖아요. 뭐 가전제품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집을 새롭게 지었을 때 우리가 혜택을 누리 쓰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해리스는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보면 트럼프는 관세를 많이 높이고 또 약간 전통산업을 계속 육성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유라든지 화학 관련 산업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큰 파도가 일단 밀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파도가 오더라도 기회는 있잖아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전통, 에너지와 관련된 채굴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큰 에너지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하게 되면 우선 가장 좋은 것들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다는 비용이 되는 거고 트럼프의 궁극적인 생각이 뭐냐면 미국이 가장 제조업을 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전기료를 제일 싸게 공급을 해주겠다는 게 모토가 돼요. 그러면 지금 전기료 때문에 제일 골머리 없는 산업이 있죠. AI 산업에서. 그렇죠? 오히려 AI가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국제 유가가 최소한 15달러 이상은 하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국제 유가가 내려갔을 때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수출주들. 항공주들. 그렇죠? 항공주들 굉장히 크고 아니면 택배 관련 운송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파생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생각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준이 중립금리까지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또 털어뜨릴 수 있는 여유가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또 은근히 수혜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금리 때문에 내수 이런 것들이 죽었다면 한국에서는 게임주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은근히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기업들 대부분 지금 너무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중국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중국에 다녀오시잖아요.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3주 돼갔습니다. 한 석 달간에 네 번 다녀왔으니까 꽤 많이 다녀온 거죠.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좀 길게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보셨을 때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팩트고 그리고 어려워진 게 장기화될 거다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번까지 해서 코로나 때만 빼놓고는 거의 매달 다녀왔었거든요. 거의 뭐 진짜 거의 중국에서 주말에 살았다 싶을 정도인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참 역동적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좀 과시욕도 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뭐 돈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본인 같아요. 진짜 검소하고 돈도 안 쓰고 있는 것도 되게 아껴 쓰고 이건 뭐냐면 중국인들 스스로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운데 어느 국가든 부동산이 망가졌는데 부동산이 망가져서 이 망가진 경우가 단기간에 해결된 경우는 없었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냈고 미국도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사실 이걸 해결하는데 그렇게 돈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하는데 거의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면 이게 이전만큼 정상화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안타깝게도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중국의 정치 체제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너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부분들도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면 그 시간을 예상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보면 생각보다 돌파구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인들이 좀 어떠냐면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해요. 저는 중국 여성분들 그 20대 분들이 맨 얼굴로 다니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예전에 뭐래도 여기서 어? 이게 뭐야? 진짜 딱 보면 그렇죠? 아 진짜 돈을 안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분들 여쭤보면 굉장히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좀 더 과감한 부양책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중국이 예전에 일본과 미국이 부동산 하락했던 것과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면인 건데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하락은 정부가 부축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과 일본은 골물대까지 골맞다 터졌어요. 근데 중국은 그럴 것 같아서 정부가 먼저 터졌어요. 그래서 위기의 정도가 작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했던 것보다는 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미국과 일본은 부동산이 망가지면서 은행 시스템을 건드렸어요. 은행들이 망하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는 유식하게 신용경색이다라고 그러죠. 은행들이 망가지니까 시중에 돈을 유통해주는 기능들이 없어졌던 건데 지금 중국의 은행들은 건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미국과 일본보다는 좀 덩도가 덜하지만 그래도 금융위기 중에서 경제위기 중에서 부동산이 닫히는 게 제일 중상이거든요. 이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는 중상이라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장기간 피할 수 없다 정도로 추역이 됩니다. 중국금융이 지금 중국 국채금리가 엄청 낮아져 있잖아요. 과도하게 사람들이 채권을 사도 그렇고 맞아요. 중국은행들이 자기네 채권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 금리 내리고 국채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거 좀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충격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그 얘기인즉슨 지금 중국인민들이 과도하게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다 필요 없고 난 채권이나 들고 있을래 라고 해서 쏠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통해서 이 자금들이 서서히 서서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거보다는 과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국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중국 경제를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그리고 우리 바로 옆 나라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소비를 해주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화장품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중국의 화장품도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는 있지만 저쪽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걱정할 건 없습니까? 이미 걱정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시작해서 삼성전자 급락도 그 영향도 꽤 있어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면 기존에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HBM 말고 그 반도체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디랭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 영향이 왜냐하면 이제 집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이사를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전제품도 바꾸고 가면서 가전에 디랭이 들어간 제품들의 수요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끊겼다는 점에서 일단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으면 문제가 덜 돼요. 그런데 중국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을 너무 팽창시켜서 지금 모든 산업이 공급 과잉이에요. 괜히 알리테물을 통해서 싸구려 물건을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로 다 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만약에 그 제품을 밀어내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사실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사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골머리가 아픈 그런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좀 보고 싶은데 일본은 최근에 8월 초였죠. 금리 인상 갑자기 하면서 엔케리 청산 불러오면서 한 번 더 급락했었잖아요. 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사하면서 최근에 또 엔화 강세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0엔 초반대까지 내려갔죠. 1에서 2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정도로 내려가는데 이거 일본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또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최소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기에 쉽지 않은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GDP 대비, 즉 성장률 대비해서 1년에 벌어들인 돈에 대비해서 250%가 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이 발행한 채권의 54%를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본이라는 국가는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올린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벌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자보다 내가 더 벌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 상황에서 금리를 잘못 올리게 되면 성장이 꺾이면서 이자가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올려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더 작은 폭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꾸 금리를 올린다고 뻥을 쳐줘야 돼요. 자꾸 금리를 올릴 것처럼 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앤화가 어떻게 될까요? 강세로 가겠죠. 앤화가 강세로 가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만큼 금리를 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앤이 달러당 160엔를 넘어서면서 수입 물가가 너무 올랐던 거잖아요. 앤이 초약세니까 들어오는 원유부터 시작해서 너무 물가가 높았던 거고 그 높은 물가 때문에 내가 경제가 그 정도 좋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됐었던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앤화만 강세로 가면 앤화가 강세로 가면 되려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는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앤이 그만큼 강세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수입 물가가 일단은 내려오면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있고 또 이전보다 해외여행은 덜 가겠죠. 일본으로. 일본이 좀 비쌀 거니까. 일본이 옛날보다 여행 수요가 줄어드니까 일본 경제가 옛날보다 좀 둔화될 거고 주식시장도 좀 부정적일 거고 그러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부러 앤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려면 앤화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꾸 뻥을 쳐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금리 올릴 거야. 금리 올릴 거야. 얘기할수록 앤이 강세로 가고 그 강세 때문에 역으로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올릴 거야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N약세 투기하는 세력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 금리 올릴 수 있어. 라고 해버리면 맞아요. N화를 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지금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8월 달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 NKR이 청산됐었을 때 그 당시에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N화는 약세로 갈 거라고 포지션을 잡아놨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이러면서 완전히 다 거덜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인 펀드들이 많이 청산됐어요. 망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뒤로 어떻게 포지션이 바뀌었느냐 지금 국제적인 투기 세대들이 다 N화가 강세로 가는 포지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 있잖아요. 나쁠 게 아니죠. 강세로 가는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N화가 강세면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를 안 올려도 되니까 사실은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되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뒤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장기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미국도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는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씩 출렁이기는 하겠지만 점점 예전보다는 덜해질 거라고 봐도 됩니까? 변동이 자꾸 축소되는 게 이미 보셨겠지만 지난 8월에 하락했던 것보다 이번에 9월에 하락이 덜했죠. 네, 좀 덜하긴 했어요. 그리고 연속성도 없었죠. 한 번 빠지고 이전에는 3일 연속이었는데 이번에 하루 빠지고 말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N이 추가 강세로 가도 N캐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청산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앞서도 서로 논의를 하셨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그 동시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진 않아요. 그러면 더 N이 급격하게 강세로 갈 거니까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릴 때 일본이 올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교차해서 해야 이거 서로 완만하게 통화정책이 정상화되지 그게 아니라 미국도 금리 확 내리는데 일본도 올리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될 거고 그만큼 N이 강세로 가면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서로 막으려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만 봐도 미국이 이번에 금리 내릴 것만 봐도 일본은 금리 올릴 가능성이 사실은 생각보다 낮아 보인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